요즘 엔젤박스녀가 핫한데요. 엔젤박스녀는 서울 압구정동 한복판에서 나체 상태로 팍스를 입고 다녀 화제가 된 엔젤박스녀가 이번에는 홍대에 등장해 또 한 번 눈길을 끌었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아인이라고 밝힌 이 여성은 21일 홍대 거리에 나타나 압구정 때와 마찬가지로 엔젤박스녀라고 적힌 팍스만 걸친 채 거리를 돌아다니며 남녀 구분 없이 상자에 뚫려있는 구멍을 통해 손을 넣어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홍대 이벤트는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에게 제지받고 해산되어 오래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아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더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어요. 미안해요라는 글을 올리며 이 이벤트는 끝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아인은 공연 음란제로 아인과 그를 도와준 남성 두 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그녀는 팬미팅 홍보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젤박스녀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팬미팅을 개최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했는데요. 게시물에 따르면 팬미팅은 오는 28일 오후 5시에서 10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빌딩에서 열린다. 인삿말, Q&A 사진 촬영, 게임, 엔젤박스 이벤트, 사인회, 술파티 등으로 진행되며 참가 금액은 65만원, 참여인원은 선착순 30명이다. 글 말미 아인은 기막힌 팬미팅으로 모시겠다. 아인이 팬미팅 해준대 놀러와라, 입술 뽀뽀해줄게 라고 턱 붙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엔젤박스녀는 이후에도 해당 이벤트를 계속한다고 하며 인스타그램 팔로워 10만이 되면 박스에 구멍을 하나 더 뚫고 오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과연 서울 지역이 아닌 지방에서도 이벤트를 할지도 궁금하네요. 해당 이벤트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든 퍼포먼스 같기도 한데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